상속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부모와 자식이 있겠죠. 부모를 C++에서는 기본 클래스, 영어로는 base 클래스, 기반 클래스라고도 하고요. 기본 클래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자식은 파생 클래스, 딜라이브드 클래스라고 얘기를 해요. 기본 클래스, 파생 클래스라고 얘기를 하고, 자바나 이런 다른 언어에서는 대부분 부모를 수퍼 클래스라고 해요.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슈퍼라고 하는데요. 틀린 발음이고요. 슈퍼 클래스예요. 슈퍼 클래스. 슈퍼입니다. 슈퍼가 아니고. 그 다음에 자식은 서브 클래스라고 얘기해요. 서브란 말에 붙으면 자식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부모, 자식 이렇게 세 가지로 다 부르겠습니다. 기본 파생 이름은 잘 와닿지 않아서 저는 부모, 자식 혹은 다른 언어에서 얘기하는 슈퍼 클래스, 서브 클래스 이렇게 얘기하고, 이게 상속 과정이라고 하고, 영어로는 in, how is, from 이라고 얘기하고요. 보통 이제 이 상속 관계에 있는 클래스들을 is a 관계라고 얘기합니다. 왜 is a 냐 하면요. 자 만약에 이제 자식이 a이고 부모가 b 라고 합시다. 그러면 a is a subclass of b죠. a 클래스는 b 클래스의 자식 클래스다 라는 거죠. 그 다음에 반대로 b is a superclass of a, a 클래스의 superclass죠. 자 그래서 여기 is a 를 넣으면 성립이 되는 문장이죠. is a 라는 게 성립이 되는 문장이기 때문에 보통 이제 상속에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is a 관계라고도 얘기합니다. is a 관계. is a 말고 has a 도 있어요. has a. 그래서 어떤 클래스 안에 다른 클래스의 객체가 들어가는 것을 이제 클래스 안에 다른 클래스가 이렇게 들어가는 것은 이제 has a 라는 관계라고 얘기하는데 어쨌든 has a is a 관계는 상속 관계를 얘기할 때 is a 관계에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기본적으로 여기 나온 유엠 메일 중에 클래스 다이어그램을 그려보는 거라고 했잖아요. 클래스 다이어그램은 지금까지는 우리 여러분들 클래스 다이어그램을 그리라고 하면 이렇게 해서 여기 클래스 이름, 멤버 변수, 멤버 함수 이런 식으로 그랬었죠. 자 근데 이제 상속이 되면 이렇게 화살표를 빈 화살표 반드시 칠하지 않고요. 빈 화살표 해야 되고요. 이렇게 이제 해서 해주고 여기도 클래스 이름, 멤버 변수, 멤버 함수 이렇게 쓰는데 이렇게 자식에서 부모 쪽으로 이렇게 올려줘요. 화살표를 개념적으로 보면 당연히 이렇게 이렇게 자식으로 부모로부터 자식으로 나온다. 이제 화살표가 밑으로 가는 게 개념은 맞는데요. 이렇게 유엠 메일에서 클래스 다이어그램을 그릴 때는 꼭 자식에서 부모 쪽으로 자식에서 부모 쪽으로 화살표 그것도 비어있는 세모 화살표를 해서 위쪽으로 올려줍니다. 그러면 얘가 자식이고 얘가 부모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책들을 보면 밑으로 이제 화살표가 돼요. 아까 그 뭐죠? 뭐였습니까? 위키에도 보니까 화살표가 밑으로 돼 있죠. 그것들은 개념적인 얘기고요. 개념적으로 설명할 때 이런 부모로부터 자식이 나왔습니다. 라고 설명할 때고 유엠 메일에서 클래스 다이어그램을 그릴 때는 이렇게 위로 올려줍니다.